넌 누구냐?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? 이름이 장챈이다. 속살을 죽이고 조직을 똥째로 먹었단 말이야. 어떡해. 넌 누가 갚을래? 총 몇 명이야? 다 뺀 건가? 26입니다. 자 오늘 장챈 무조건 잡아야 돼. 실수하면 안 돼. 밤을 새더라도 오늘 안에 꼭 잡아야 돼. 무조건. 조금이라도 말 새나가면 이 X들 다 도망간다니까. 각자 부실 정확하게 지켜야 돼. 오케이. 얻다. 도끼 꺼내라.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야 X들아. 수만큼이 죽게 안 된다. 누가 있겠니? 누구야? 25명은 무슨 소리 잡어? 잡으면 되지, X가 죽이해. 너는 그동안 갚기 전에 죽고 싶어도 뭐 죽는다. 알았어? 야 장채도 있어? 장채도 없어! 야 장채도! 야 장채도 없어! 야 장채도 없어.